음 뭐야 꽁짜 아니야? 아 이거 올라가야겠다 아 무차오랑 꽁짜 아니야 아 이런 캐릭터로 뭘 지금 마이티를 돌리고 있어요 아 꼬차오랑 완전 꽁짠데 어 리차오랑 잘하는 척 하시네 뭐하세요 뭐하세요 어어? 어어어? 어씨잇 아하하하 컴온 컴온 아 미친 내가 꼬차오랑한테 딜레비 처음 감사합니다 튀었어? 아니 무종이 형 아니 쫄았어요? 들어오세요 지금 지금 1점 먹었다고 지금 가는 거예요? 무종콘 마이티야 어 무종콘 마이티 마이티 물러갔다 아 마이티 맞지 왜지 이제 아 리비에요 아직? 아 그래요? 어 지금 돌리고 있어요? 아 내가 봐야지 내가 봐야겠다 이 형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? 오케이 오케이 야야 멸망전 한다 멸망전 그럼 봐야겠다 잠깐 탐방 왔어요 아 개꿀잼 3채트 저걸 못 막나요? 아 저거를 못 막으시네요 3채트 아 막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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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아아아아아 내가 비웃은거 클립으로 따서 보내줘 저 형 또 나한테 쌍욕 날릴지도 몰라 뭐 뭘로 하면 돼요 아 옛날에 옛날 라이벌이라고 했던 마티브 갑시다 우리 형님 그 옛날 제 스티브와 리처우랑을 라이벌 선상에 놓으셨는데 그게 얼마나 아니라는 행동이었는지 한번 느껴보셨으면서 오늘도 하려고 하시네 감오온 간다 아무 고토 못하죠? 쓸 게 없죠? 아무 고토 못하죠? 어? 이지 걸려 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아 오호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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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요 아 퍽키 퍽키 삥 받다 때려야지 있다가 퍽키 퍽키 뭐하세요 이지걸라 그랬죠 지금 또 어떻게든 날로 먹으려고 아 이영이 예전에 그랬어요 너 스티브 진짜 못한다 내 리차오롱으로도 이기겠다 아니죠 빠따강만 노린다 어잉 이걸 이걸 지시네 아니 이걸 지시네 이거를 누가 봐도 이긴건데 이거를 져버리시네 브레이크 타임 어이가 없네요 실력 아 다 써 음 수고했구요 형님 닉네임은 오케이 세이빙 뱅크 오케이 작전 타임은 무슨 뭔 브레이크 타임이야 뭔 쉬는 시간이야 끝났어 이미 튄거에서 끝났어 아 솔직히 이거 시청자 시청자의 그 민심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자 민심으로 이거 대놓고 제가 이긴거 맞죠 더이상 가망이 없죠 여러분 인정? 네 이거 민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케이 인정 끝났어 끝났어 뭐 빠딱까지 맞았으면은 더 위험했지만 네 우리 추종쿤 닉네임 오케이 오케이 세이빙 뱅크로 바꾸시구요 수고하셨습니다 진카자마 디바인이나 찍으러 가야겠다 후사 고민중이라고? 제가 가서 아니 그 반다콤하면 되는데 내가 가서 말해야지 형 수사는 반다콤 오케이 아 개 웃기네 형 그거 디바인 찍을때까지 하셔야 돼요 디바인 찍을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디바인 찍을때까지? 리차오랑 리차오랑 다시는 덤비지 마세요 아시겠죠? 코스튬도 바꿔 설마? 코스튬도 반다콤으로 바꾸는거야 지금? 자 이거 클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완성본 제가 꾸며서 보여드릴게요 요 버서커 상의 요거 입으라고 전해주세요 버서커 상의 그리고 하의 레슬링 쇼트 타이트 검은색 신발도 다크다크하게 머리스타일은 뭐 무종이 형이 졌으니까 무종스타일로 무종컷 지금 무종이 형 머리가 이 스타일이거든요 요거에 진한 검은색 요렇게 해서 하시거나 아니면은 재봉모자 둘중에 하나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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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